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아까 제가 크리미널 IP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이 유출된 것들을 일부를 좀 마쳤습니다. 급하게 마쳤죠. 2부에 이어서는 이번에 이제 엘라스티 서치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인텔리전스에서 배너 이스프로워 쪽을 검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 그룹별로 잘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각 그룹별로 데이터베이스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가지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이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몽고DB하고 관련된 것들을 좀 이야기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용한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 몽고DB 같은 경우에도 설정을 안 해서 이제 랜섬이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감염이 됐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 6만 건 이상 뭐 이렇게 감염이 됐었던 사례들이 있었고요. 아까하고 이어서 좀 잠깐 더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이거 같은 경우도 개수가 약 한 5만 8천 건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 정보들이 다 어떤 접근제어 없이 다 접근이 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미널 IP 정보 중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인포메이션 정보이고 이것들을 이제 조금 생략을 했는데 사실 이 정보들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일부 숨긴 것들도 있거나 아니면은 정보들이 유출이 되지 않은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감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베이스가 유출됐냐 안 됐냐 라는 것들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전에 쇼단 같은 경우에도 이 몽고DB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정보까지 다 이제 확인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좀 이게 크리티컬한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쇼단 같은 경우에도 좀 숨김 처리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요 같은 경우에도 정보들을 보시면은 알리바바 쪽이나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관련된 것들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포트 정보가 27,000입니다. 여러분들이 몽고DB를 설치하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는 거죠. 기본 포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MySQL이나 Oracle, MSQL 다 각각마다 포트들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너 이스플로에서 이번에는 이제 요것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엘라스티 서치. 최근에 더 많이 사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솔루션들을 좀 개발을 할 때 이 엘라스티 서치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요게 굉장히 이제 노예스쿨적으로 안전하고 그 다음 검색도 좀 빠르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ELK 공부 많이 하실 겁니다. 바로 이제 통합노그 분석 시스템 쪽에서 오픈도그로 많이 활용하시는 것인데 보통 교육에서도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활용을 해요. 오픈도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ELK 중에서 이제 앞에 이 자가 이제 엘라스티 서치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엘라스티 서치 같은 경우 검색하면은 현재 노출된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거의 다 크리티컬이죠. 아까 몽고DB하고는 달리 이 크리티컬한 정보들이라고 표현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티컬하고 정보들이 뜬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여기에 이제 정보들이 이렇게 노출된 사례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토탈 사이즈 그 다음에 이제 인디시즈라고 하고 이 아래에 있는 이 그린, 그린, 그 다음에 엘로, 그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된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 정보들까지 확인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배너, 그 서치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 정도면 이제 노출이 다 된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주소로 접근을 해가지고 되면은 이제 이것들을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제가 영상에서는 직접적으로 제어를 하는 것들이 아니고 제가 미리 구축한 것을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몽고DB하고도 동일하게 우리가 엘라스티 서치 해킹이라고 검색하면은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나온 그러한 공고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라스티 서치 인증 취약점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티 서치의 취약점 분석이나 이제 몽이 해킹 사례들도 좀 많이 나오는데 다 인증 관련된 접근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죠. 모든 IP 대역에서 이 엘라스티 서치가 사용하고 있는 포트 같은 경우는 기본 포트가 이제 9200 포트거든요. 그래서 이 9200 포트로 이제 접근이 직접적으로 가능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안 공지를 보시면은 기본 포트가 이제 9200이다. 그래서 그 포트들을 변경한 경우에 대해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방화백이나 그런 데서 승인된 IP에 대해서만 관리용 포트들을 허용을 해야 한다. 요건 이제 엘라스티 서치 같은 경우는 몽고 DB 뿐만 아니고 마이예스키이나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 노출되는 사례들이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예스키이나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패스워드나 루트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접속이 못하도록 그렇게 설정이 좀 되어 있죠. 근데 엘라스티 서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8점대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이죠. 최신 버전 8점대로 올라가면서 이게 아이디 패스워드나 그런 것들을 설정하지 않으면 일부러 지우지 않는 이상은 실제적으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검색한 오신트에서 검색한 결과들을 보시면은 아직도 아이디나 패스워드나 접근지어 같은 거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보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실습용으로 가상 환경에다가 이렇게 엘라스티 서치를 올렸고요. 그 가상 환경에 접속을 하면은 바로 요런 정보들이 나와요. 지금 현재 보면 클러스터 우리가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UID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 형태들 버전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라스티 서치 같은 경우는 뒤쪽에다가 저희가 이제 캐시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시면은 캐시 아니고 캐시죠. 언더바 캐시죠. 오랜만에 사용하니까 저도 언더바 캐시라고 이렇게 설정을 그 명령어를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나옵니다. 이게 캐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력이다. 우리가 서치에 하나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노드 같은 거나 인디시즈가 있는데 이 인디시즈가 바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검색해는 이 엘라스티 서치에 있는 요 정보들 있잖아요. 요것들이 바로 이제 인디시즈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저희가 요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인디시즈 정보로 그 다음에 뒤에다가 V라고 붙이면은 정보들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테스트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뭐 키바나 샘플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파일비트하고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본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샘플 데이터 로그 같은 거나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그린 엘로그라고 되는 것들은 바로 헬스 정보예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정상적으로 데이터들을 잘 뿌려주고 있냐 출력되고 있냐 이런 정보들이고요. UID가 바로 요러한 데이터베이스의 ID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DOC라고 하는 정보들은 바로 이제 데이터 값이에요. 데이터가 요렇게 정보들이 노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이즈가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뭐 저는 그렇게 샘플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사례들을 보시면은 몇 기가씩 기가 단위로 노출되는 사례들 그래서 개인 정보들이 많이 노출된 사례들을 좀 여러분들이 정보 그 보안 이슈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몽고 DB하고 저희가 엘라스티 서치에 대한 사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하고 특히 이제 취약한 버전이나 이전 버전 같은 걸로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접근 제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요런 현상들이 나온다. 그래서 공격자들은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엘라스티 서치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권한들이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URL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REST API 형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URL 방식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삭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생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우리가 크리미널 IP 서비스 오신트 IP를 이용해서 이런 배너 이스프로러 중에서 데이터베이스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것들 우리가 네트워크 인프라나 비디오 게임과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